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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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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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후 뭐해 어떻게 났길래 그래 우와 웰컴팁 파라다이스 우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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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. 아니 터져 터져 터져. 전화 좀 드라 전화. 내 거를 내가 보면서 이렇게 기쁘긴 처음이다. 남의 거 주신 것도 아니고. 이사장 전화 좀 드라. 김사장 사업 잘 된다면서. 들어가면 깜짝 놀란다. 저 커피 좀 더 뜨거운 물로 배꼽이 되는 거래. 여보.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네요. 지금 전화하는 건데 통화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신수야. 저기 형수야 통화 좀 한 번 해라. 기쁘게 해드려라. 형수님인데 한 살로보다 많다. 예 형수님 안녕하세요. 기쁘게 해드려라. 예 잘 지내시죠. 노래 하나 불러드려. 노래요. 제가 밤에 잘 주무시라고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. 나 잘 부르시면서 마음 넘어가잖아. 마음 넘어가잖아. 어디 가서. 나 내게 다 줄 거야. 내 나라의 사랑을. 형수님 다 드릴게요. 예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기분 좋았어? 너무 멋있어? 너무 멋있어? 야, 멋있는데 가장 한 거야. 형, 형, 나도 앨범 나왔어. 몽이에도 앨범 나왔어? 저희 커피 시키신 분? 없으면, 없으면 좋아 봐주세요. 웨이타, 웨이타!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. 웨이타! 야, 이게 냉탕인지 커피니? 집중 좀 해봐. 여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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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안다, 안 좋아? 예스에꼬 대포로 발사해! 내가 죄송합니다. 나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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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이 됐어? 뭐야, 나와. 나와, 빨리. 아, 정말로? 저기, 여보. 잠깐 좀 들어주세요. 샤워실이 어디예요? 여기서? 네. 태교는, 태교는 아직. 인물 가지고? 아, 재수 씨. 왜요? 태교 씨는 저기. 이렇게. 이번에, 이번에 신곡인데. 신곡? 이번에 신곡인데. 이번에 신곡인데. 이번에 아직 안 나왔는데. 신곡이 된다, 신곡. 그리고. 신곡 학생도 여길까요? 네, 이렇게 해주세요. 네. 웨이터. 웨이터, 여기 쿠키 하나 추가. 아,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쑥 마사지 해달랍니다. 네, 쑥 마사지 해달랍니다. 네, 쑥 마사지 해달래요. 쑥 마사지 해달래요. 흠, 쑥 마사지를 그렇게 해달래요. 여기 스타일입니까? 여기 스타일인데. 여기 스타일입니까? 네. 아, 저기 웨이터? 웨이터? 네, 네, 네. 저희 팀 다 해 주세요. 저희 팀 다 해 주세요. 내가 쓸 테니까? 네, 잘 됐네. 네, 잘 됐네. 아, 이분이, 이분이 수고해줬으면. 엠시봉 씨 한 번 갑니다. 왜? 아, 수고 마사지 하나 해드릴게요. 전화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. 아, 뭐야. 아니, 아무 뺄까, 뺄까 아니에요. 아니, 아무 뺄까, 뺄까 아니에요. 전화 안 해봐도 되죠? 어, 레몬 향 나는데요? 네, 좋죠. 아, 수고는 물 묻혔지? 아니에요. 이야, 좋네. 이게 피부에 도끼를 싹 없애주는 만명통 찌수군. 진짜 레몬만 찐나, 야. 우와, 뇌지가 부끄러지게. 무슨 일이야, 뭐 하는 짓이야, 그게. 뭐 할까요? 자리 두어. 승기야, 지금 뭐, 뭐, 뭐 해? 지금요? 어. 다 줄 거야, 광클이요. 승기야, 범석은 일이 뭐냐, 지금? 일이 이승기 다 줄 거야. 이 일은? 다 줄 거야. 뭘 저렇게 해. 3위는? 이승기. 3위는? 4위는? 1번이.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오, 1위 다 줄 거야. 오, 조규만 씨. 하루 동안 여러분들 그 저 문명의 혜택을 아예 간절되고 우리 제작진회에서 휴대폰이 다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불편해요? 어, 장난 아니에요, 진짜로. 저는 원래 눈 뜨고 세수하고 컴퓨터 인터넷부터 켜거든요. 이 습관이 된 거예요, 몸에.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진짜 그거 걸릴 것 같아, 무슨 정신병 같은 거. 이제 없으니까 소중한 거 아는 거야. 없으니까 소중한 거 아는 거야. 이 항상 있을 땐 몰랐는데. 이 항상 있을 땐 몰랐는데. 그러네요. 아니, 갑자기 집중으로 해, 그냥 흘린 말인데. 아니, 그냥 흘린 말인데 포스 좀 집중으로 하고 마. 참 부담스럽게. 이 회장님. 네. 여기 언제까지 있으실 거예요? 체크아웃 하셔야 되는데요. 네? 네? 이 회장이 내지. 제가 갈 때는 뭐 타고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, 헬기 왔어? 아직 안 왔나? 헬기요? 어. 어디다 시키셨어요? 어디다 시키셨어요? 아, 뭐야? 이 웨이터 오늘 처음 온 거 아니야? 이 회장 떴잖아. 그럼 헬기 뭐 하는 거야? 항상 타던 거 있잖아. 항상 타던 거 있잖아. 왜요? 아니, 헬기, 헬기. 저 회장님께서는 비즈니스, 무슨 비즈니스 하십니까? 내가 지금 유전사업 하는 데가 있어. 거 있는데 지금 16년째 꾸정물만 나와. 16년째 꾸정물만 나와. 그래서 지금 유전사업이 안 돼. 범양 100억 주사했는데 꾸정물만 나와가지고. 계속 파보려고 그래도. 파보려고? 거기를 내가 파는 거잖아. 내가 파보려고 같이 해가지고. 유전사업을 하시는데 꾸정물만 16년째 계속. 노실에 대답해가고. 주구장참, 주진강 밀어붙이시는구나. 아, 진짜 최고다. 심하게 또 심하게 터지셨나. 혹시 그 빌게이츠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아세요? 게이츠. 게이츠. 게이츠가 지난주에 우리 집 왔을 때 바탕화면 깔아줬잖아. 게이츠가. 바탕화면 깔아줬잖아. 누구세요, 근데? 잠깐만, 이 회장이래. 정문이 잠깐만, 이 회장이래. 아, 잠깐만. 우리 밥이 맛있어, 여기. 우리 밥이. 큰일 났네, 진짜. ondern olsun 지금. 주무세요. 야, 집 진짜 주먹구시로 지웠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런데 여기 바람은 진짜 안 붙는다, 그렇지? 그러니까요. 문 열어놓고 져도 되겠다. 그렇죠? 오히려. 네. 열까? 열어놓고 져면 돼. 내꺼 예술이지? 내꺼 예술이지? 완전 무작. 나는 이 침날만 살까 봐. 곧 여름이 올 텐데. 생방 밟을게. 왜요? 에이, 끼져요. 왜 안 끼겠어요. 독할 때도 많아요. 어른방구냄새 나? 어른방구냄새가 따로 있나? 결국 하루에 마무리를 방구로 꺼내. 야, 넌 근데 좀 그 체력 안배를 배터리 분배를 좀 잘해봐봐. 뒤로 갈수록 진짜로 완전히 방전이지, 방전. 이런 거 하면 좀 이런 거 부담스럽냐, 뭔가? 네? 부담스럽냐, 막 좀. 왜? 웃게 된다, 막 이런 거. 굳이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 건데. 중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웃겨본 적 없어요. 실제로. 다 웃더라고요. 쇼프로 처음 나갔대요. 피디님이. 야, 너 방송하지 마라 그랬어요. 야, 너 방송하지 마라 그랬어요. 안녕하세요, MC봉입니다. 한 번 나갔어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, 형님. 모르겠어요, 형님. 쇼프로를 내가 고정을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. 돈을 벌게 이해하는 거예요. 먹고 살려고, 돈 벌어보려고. 좀 알리고 싶어서. 되게 오버쟁이가 된 것 같아요.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.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. 오버스럽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투나 행동이나 꼭 그렇게 돼. 나는 너도 아다시피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. 어떤 때는 나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. 그렇죠.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. 김 씨 형. 오늘 잘생겼어요. 내가 왜 세펴봐요, 형님. 내가 왜 세펴봐요, 형님. 나 왜 세펴봐요, 형님. 나 왜 세펴봐요, 형님. 나 왜 세펴봐요, 형님. 나 왜 세펴봐요, 형님. 이것들이 꼭 껐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게 뭐냐 이게 이게 잠이 잘 와? 난 봉이 그거 받은 거 아직도 인정 못해. 순수 인기야. 인기. 어 누가 꼈어. 또 꼈죠? não. 훈련 João, 훈련 João americano. ㅋㅋㅋ 수고나아! 수고나아! 수고다!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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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아! 정신차려 이 친구야 몽아! 정신차려 이 친구야 수고다! 수고다! 아이씨 너무 아파. 일어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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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잖아 일어났어 일어났어. 좋았다. 빙빙 떴잖아. 좋지? 자, 이 쪽 떴다. 떴, 떴, 떴. 좋았다. 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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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떵, 떵, 떵. 준아! 어서 보자. 선생님이. 준아! 기다리신다. 다 잊었다 말해요. 내가 사랑해. 다 잊었다 말해요. 내가 사랑해. 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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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뢰해. 나 신뢰해. 승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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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아깝게 없이 아무 일도 없듯이 차렷! 자 무사고 일단 인사! 잘 있죠 진짜! 1, 2, 3! 1, 2, 3! 1, 2, 3! 저거 숙소는 진짜 안 가봤을 줄 알았는데 너무 한 거 아니에요? 아 이 분은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이명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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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통화! 왜 샀넨 내가 줘! 왜 샀넨! 아니 안 움직이는 게 보상 같아요! 식초! 아니 땅을 파서 지하 펑크를 만들면 안 되나? 고인도를 더 볼까? 그러면 고인도 같은 건 고인도는 부담이에요! 불꽃 슛입니다! 불꽃 슛! 불꽃 슛! 아 또 올라갔어! 한 방에 들어가! 아 나 진짜 소질이 있었어! 아 또 올라갔어! 아 그럼 이렇게? 아아아아! 1, 2, 3! 아아아아아!! 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아! 저기가 훨씬 좋다고 했잖아, 내가 바람 안 불고. 아, 그걸 몰랐어. 우리가 여기 3, 4일 나고 나면 1박 2일이 카메라를 들리가 안 되겠다. 들을 거야. 그냥 잘 만하던데요, 난. 우리 입고 밖에서 자는 게 낫지. 누가 달라고 우리 입고 자는 거라 이게. 우리 입고. 우리 입고.